아이, 잘 먹었다. 아, 근데 좀 아쉬운데. 유나 씨, 뭐 어떻게 뭐 한 잔 더? 어? 아, 저 좀 몸이 안 좋아서. 아이,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. 고객님만 좀 빠져줍시다. 아,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이, 내 잘못인데, 미안, 미안, 미안. 빨리 들어가지, 유나 씨. 택시, 택시, 여기. 잠깐, 잠깐. 야,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, 어? 얼른 들어가. 내일 봐? 야, 뭐하냐고. 너도 좀 빨리 가라. 좀 타, 인마. 챙겨줄 때 가 좀. 집도 근처래며. 여긴 웬일이야? 어, 여 근처 지나다가 너 보여. 뭐야? 누구야? 여자친구야. 애인 있었어? 야. 우리 거기서 잘못 찍어. 저,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인마 씨. 들어가야 돼, 봐. 고생했어. 자, 우리도 빨리 들어갑시다, 그러면. 안녕히 계세요. 갈게. 들어가세요, 이쪽, 이쪽, 이쪽. 아, 여, 저, 말을 해줘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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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안 좋아? 그건 아니고, 좀 갑작스러워서. 왜? 내가 오면 안 데려오라도 있어?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. 회사에서는 늘 그런 분위기였구나. 무슨 말이야, 그게? 너랑 걔. 사내 커플놀이 하는 그런 분위기 말이야. 그건 그냥 선배들이 장난으로. 장난? 너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해? 우리 다시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. 근데 너 계속 여자친구 없는 척 회사 다닌 거잖아. 나 없다고 한 적 없어. 이거 안 보여? 있다고 한 적도 없잖아. 그럼 내가 어떻게 돼? 묻지도 않은 여자친구에게 막 해? 뭐 사내 방송이라도 할까? 너 혹시 걔 신경 쓰여서 그래? 또 유나 얘기야? 계속 내 눈치 보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대. 굳이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 돼? 뭐? 넌 걔가 그렇게 불쌍해? 그럼 나는? 너 지금 걔 배려한답시고 나 무시하고 있는 거야. 야, 그만하세요. 그리고 갑자기 오는 거야. 솔직히 부담스러워. 내가 알던 네가 아닌 것 같아. 길에서 흘리지 마세요. 넌 지금 사람들 눈이 중요해? 사람들 많은 데서 뭐 하는 거야? 애처럼 굴지 마. 너의 모습에 2년 전 나의 모습이 겹친다. 한 번 깨진 그릇은 완벽히 붙일 수 없는 걸까? 그 애와 널 봐도 더는 아무렇지 않다. 이게 뭐야? 우리 오늘 800일이었더라. 갈등도 다툼도 더는 없지만 동시에 벅참도 설렘도 없는 우리의 시간.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. 서로를 놓아줘야 할 때라는 걸. 100일에는 뭐 해요, 요즘은? 100일 기념으로 여행 갈까? 너와 나의 첫날밤. 나은아, 우린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야. 근데 모찌가 누구야? 뭐야? 모찌 모찌가 남자였어? 안녕하세요. 나은이 친구 로우입니다. 사실... 나 모찌랑 사귀었었어. 내가 알던 넌 도대체 누구니? 맞군요. 우리 만나요. 이번에 고백한 게 세 번째 고백인 셈이잖아요, 그렇죠? 네, 세 번째예요. 이제 그만해. 나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너 사랑해줄 사람 만나. 이거 먼저 드시고요. 네. 이거 먼저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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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사장님. 아, 이제 여러분은 근데 선생님이 좀 어떤 것 중인가요?